영서 북부지역에 4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의 산사태와 주택침수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지방 장마가 시작된 지 42일이 지났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는데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토사유실이나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징후와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앞으로 내릴 비해 양을 시간당 강수량으로 전달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에 따라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곳곳에 4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가 영서 북부지역에 집중되면서 철원과 화천 등에는 산사태와 주택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재현 기자가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비가 세차게 퍼붓습니다. 산비짜리에서는 마치 폭포스 같은 빗물이 도로 위에 그대로 쏟아집니다. 시간당 80mm를 달하는 집중호우로 경사면에서 토사가 유실된 겁니다. 도로 바로 옆 계곡물은 마을을 삼키려는 듯 무섭게 쓸고 내려갑니다. 언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도로당국은 통행을 차단하고 차량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물폭탄에 가까운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저지대 범람 등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한 가정집입니다. 주민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고 긴급 복구로 물은 모두 제거졌지만 물에 젖었던 가전제품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영서 북부지역에 집중되면서 닷새 동안 400mm에 가까운 폭우를 내렸습니다. 계속된 장맛비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철원군 서면 와수 1위 지역은 복개천이 범람해 시가지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화천, 양구 등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라 도내 5개 지역에서 이재민 70여 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때가 12시 40분, 거짓말 한심이 됐을 때인데 비는 아주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목욕탕 하수도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장이고 입을 못 다니고 살림이고 그때는 손 하나 안 댔어도 그냥 다 나갔어요. 4일 인재에서는 계속된 비에 계곡물이 불어나 관광객 10여 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에게 구조됐고 횡성에서도 일가족 9명이 계곡에 갇혀있다가 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또 6개 시군 농경지 41.6헥타르가 침수되거나 유시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서지역이 5일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최대 5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집중호우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은 벌써 장마가 시작된 지 42일이 지났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는데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장마 관측을 시작한 뒤 가장 길었던 해는 2013년입니다. 그해 중부지방은 6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무려 49일 동안 비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 기록이 새로 쓰일 전망입니다. 6월 24일에 시작한 이번 장마는 4일 기준으로 42일째를 맞았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무르면서 길게는 14일까지 장마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부지방 장마기간은 올해 무려 52일이나 되는 셈인데 평균 장마일수가 32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강원 영선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강원 영동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정 정도와 장마철 종료 시기가 조금 유동적이니 특히 최장 장마 기간이 2013년 49일이었지만 올해 경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마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정체전선에서 생겨납니다. 당초 3일쯤 한반도를 지나 북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년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 다음 주까지 정체전선이 중부지역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소멸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됐고 이로 인해 호우 강도가 더 새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다며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연입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수도권에는 시간당 12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기예보에서는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을 시간당 강수량으로 전달하는데요. 시간당 30, 그리고 50, 100mm 쉽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김선화 기자가 시간당 강수량의 위력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시간당 1에서 3mm는 우산을 쓰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비입니다. 시간당 5mm 정도가 되면 아직까지는 약한 비입니다. 20분 정도는 밖에 있어야 옷이나 신발이 젖는 부술비인데요. 시간당 10mm부터는 도로에 무릉덩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우산을 쓴 채로 적당히 다닐 수 있는 보통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비는 강한 비인데요. 비가 세게 내려서 걸을 때 바지가 젖을 수도 있습니다. 차 와이퍼를 빨리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어가면 폭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나 작은 하천에 물이 넘치고 토사유실 등 작은 규모의 산사태가 날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일 때는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데요. 배수가 되지 않는 도로는 강처럼 되고 운전을 할 때 빠르게 달리면 바퀴와 지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서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는 정도라 위험합니다. 이때는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쉽고 위험지대는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에서는 하수관에서 빗물이 역류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당 50에서 80mm일 때는 폭포수가 마치 하늘에서 쏟아붓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산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도시에 있는 지하건물에 빗물이 흘러들어가 침수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또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재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번 장마는 특히 지역별로 시간당 100mm가 넘게 내린 곳이 있어서 비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이를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도 문제지만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여러 날 반복되고 있는 그런 위력이 이번 장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여러 날 내리면 가장 침수도 문제지만 집안, 산이 물러졌거든요. 이 산사태가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엄청난 힘이 가해져서 그 산사태가, 산사태 나는 흙이 집을 덮치게 되면 꼼짝없이 집에 갇혀서 목숨을 잃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산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 없도록 일기예보 잘 참고하셔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며칠째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사태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고 재난 문자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가파른 야산 한쪽 면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에 약해진 집안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쏟아진 토사는 집안으로 들이닥쳤고 한밤중에 잠을 차던 주민 2명이 갇혔다가 2시간 만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산사태는 일단 났다 하면 순식간에 덮치기 때문에 발생 후 대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리 산사태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 북부 등 전국 30개가 넘는 지역에 산사태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왔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상황을 재현해놓은 실험 장비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하자 경사면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사태 실증시험이 대피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산사태 징후로 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섰고 나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땅 속에 지하수가 과포화됐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또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땅에서 우웅하는 소음이 들린다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피는 넓은 도로 쪽이나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사체에서 발송하는 대피 명령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잘 따라 움직이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집중호우로 주요 하천변을 통제하는 지역이 늘었는데요. 일부 시민들이 출입 제한선 안에 들어가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류에 휩쓸리는 등 위험이 높은 만큼 장마철 하천변에 절대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장대비로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넘친 겁니다. 해당 하천의 출입은 통제된 상황. 하지만 시민들이 출입 금지선 안으로 들어가 산책을 할 뿐 아니라 자전거도 탑니다. 또 다른 하천변. 비가 퍼붓는데도 우산을 쓰며 걷는가 하면 심지어 하천 가까이에 앉아 구경까지 합니다. 평소 7.7m였던 하천의 수위는 당일 새벽 2m 이상 올랐습니다. 교통 통제 수위보다 1m 이상 상승한 것. 해당 지자체는 진출입로를 통제하고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방송도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고립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비가 잠시 그쳤더라도 하천변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거기는 비가 안 오지만 이 빗물은 다른 곳에서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럼 갑작스럽게 강물이 불어서 금방 사람이 휩쓸리게 되거나 또는 집안이 무너져서 뚝 같은 것이 무너져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내가 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 1일 서울의 한 하천에서는 산책하던 8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일 시간당 52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장마철 하천변 산책은 자제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벼 도열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열병은 일종의 곰팡이로 일조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은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병하기 쉬운데요.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 공동 방제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서둘러 방제를 하지 않으면 벼 잎에 도열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열병은 병원성 곰팡이에 의해 발병하는 식물병으로 발생 초기에 벼 잎에 압록 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잎이 말라 죽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조 시간은 평년보다 40시간 가까이 감소했고 강수량은 80mm 이상 증가하는 등 저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도열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정 강우로 인하여 변홍사에 도열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과비로 인하여 입색이 짙은 필지나 매년 도열병이 자주 발생하는 필지는 즉시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제 살펴 시 문고병이나 먹노린제 등의 약제를 동시에 혼용하여 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발생 시기가 보름 정도 빠른 데다 면적도 두세 배 많아 잎에 발생한 병원균을 방제하지 않으면 2, 4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벼 도열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세심한 관찰과 함께 즉각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영월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지난 2일에 입국한 에티오피아 국적의 남성이 자가격리 중 4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원주의료원으로 격리 입원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폐쇄해로티비 등을 조사해 역학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호우 발생이 장기화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사태 대책상황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과 민가 주변에 임도관리단과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투입해 산지 내 물 흐름이 원활한지 점검하고 현장 조치할 예정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산림, 인접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4일 철원지역의 산사태경보가 춘천과 인재에는 산사태주의보가 각각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화재현장에서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율다셰프 알리아크 바르시가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의상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알리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리 씨는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9일 밤 자신이 살고 있던 양양의 한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 주민을 구한 바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원도 여행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대학생 SNS 서포터즈인 GTS를 모집합니다. GTS로 선정되면 플라이 강원 컨버전스 팀 담당자와 함께 국내외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고 항공과 관광을 융합하는 플라이 강원 마케팅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는 13일까지 10명을 모집하며 활동기간은 10월 말까지 2개월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관광과 항공 관련 홍보 콘텐츠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린 후 지원서에 해당 URL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도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100에서 많게는 500mm까지 물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미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원주 30도, 동해안으로는 강릉 32도까지 오르겠지만 비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낮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이례적으로 긴 역대급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서지역으로 당분간 비 소식이 길게 들어 있고 영동지역으로도 장마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교통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